누구한테 얘기하네! 이스베리 게리 어텐션! 이스베리 게리 어텐션! 이게 누구? 니 세미가 가장 사랑하는 개그맨이자 대사중의 대세 김영미의 연마화 하트 브레이크 영미의 기운이 대단하네요 아 어떻게 기냈어요? 저는 아까 형님이 소개해주신 대로 쿠쿠르빙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불러줘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공중파에서요. 적당히 부르세요.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공중파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나누더라고.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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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린다.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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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쳤어요 갈게요. 너무 지쳤어요. 아니 정말. 너무 재밌다. 사실 이 공간이 낯설지가 않잖아요.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 안은영.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Now. 스튜디오 하고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여기가 Now 사장님 잘 들으세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잘 들으세요. 여기가 다녀가신 아티스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분 알아요. 이 장소가 주차가 굉장히 협소해요.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답이 없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나갈 때 이쪽이 전봇대에 큰 게 하나 있어요. 나가자마자 전봇대 이쪽에. 근데 전봇대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환호수고함이 있어요. 봐봐요. 이게 차가 돌다가 여기서 돌다가 환호수고함에 전봇대가 이게. 이게 전봇대예요. 이게 문이 열려요. 돌다가 여기 전봇대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헛갈렸어 헛갈렸어. 헛갈렸어. 그래서 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여기에 시커멓게 묻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최수윤 대표님 본사. 우리 스튜디오 환경캐스를 위해서. 여기 카메라 보시고. 본사 대표님 제가 맨날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조금 넓은 곳. 나는 혼자 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좀 넓은 곳에 배치를 해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다 고수다 고수다. 시작부터 나우의 향아티스가 대단합니다. 근데 차진 유니피한테 그렇게 강조했어요? 어떤 걸요? 어떤 거요? 과고동이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인상이 바로 달라지. 이거 왜냐.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너 있어. 네? 끝나고 또 있다며. 그거 너 취소해봐봐. 저기 사실 사실. 우리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됐고. 나는. 김혁규야. 왜요? 나 실망이야. 왜? 왜냐면. 왜 딱 나와는? 식상한 포맷이다라고 그렇게 사전 인터뷰 할 때. 당연하잖아요. 식상하잖아요. 이거는 무릎 팍도 사이 OTT에요. 아니지. 아니죠 형님. 아니. 형님 잘 봐봐요. 이 세트를 그대로 옮겨서 MBC D 스튜디오에 갖다 놔봐요. 이게 맞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식상 포맷. 그럼 식상 포맷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와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런 포맷을.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포맷을 아예 그냥 물속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사실 아 이거 뭐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 네이버는 중요한 게. 이 파일을 크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NOW가 유튜브에서 확장력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유튜브에서? 그 확장력을 가지려고 바로 형님을 쓰는 거고. 그 형님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확장력으로. 새로운 층을 유입하려고 하는 게 바로 형님의 여기 있는 목적인 거예요. 이걸 네이버하고 유튜브가 이 모든 걸 다 벗어간 거야? 아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왜냐면 예전부터 방송과를 쫙 이렇게 보면서. 아 어떻게 어떻게 흐르는 거구나. 패러다임이. 이게 트림이 잘 나네. 이거 물로 먹어야겠는데.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트림이 수정과 트림이 너무 잘 나는데. 이거 내가 사랑해. 그래서 말을 이제 연결하자면. 이제 방송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서. 이제 형님은 그러니까 이쪽을 선명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좋은 노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게스트 분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겉돌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약간 겉돌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김이나 씨가.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김이나 씨한테 사과하시라고. 김이나 씨. 네. 제가 일단 여기 와서 들었는데. 초반에 나와서 어떤 강호동 형님의 어떤 진행 능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토크쇼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봤던 거랑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겉돈다라는 표현보다도. 녹아든다는 표현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공민의 아버지 바로 분석을 얘기하네. 네. 제가 볼 때 제가 분석할 땐 그래요. 그러면 용민이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제가 잘 가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여섯 신의 고향을 한 4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bty라고 방탄 용명단이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님들을 전부 다 그냥. 다 껴안고 그냥 다 뽀뽀하고 다녔었어요 사실. 이미 팬덤했어요. 이미.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mz세대까지 나머지 층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떤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묵묵히 한 길을 오래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게 아주 가장 큰 힘이 됐던 거죠 사실. 그렇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김용민의 시대가 왔다.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뜬 게 없어요 사실. 왔잖아. 아니 내가 안 왔다는데 왜 왔다고. 아니 본인이 안 왔다. 야 벌써 겸손까지 착착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해야할 게 없고 yeah 아이고 못ствие 어차 qualif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